부산시가 하반기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할 땐 승객 수요를 보고 선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는 민원에 따라 노선을 결정해 왔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올빼미 버스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9개 노선에 7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승객이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 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 빅데이터가 이용됐습니다. 서울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버스 노선을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민원에 못 이겨 노선이 뒤죽박죽됐습니다. 버스는 간선 도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중심까지를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죠. 민원 때문에 노선이 길어지게 되면 불편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노선 조정에 활용할 제대로 된 빅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승차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뒤 내릴 때 다시 태그하는 비율이 30%대에 그쳐 정확한 승하차 인원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승차 태그만 하면 하차 지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린다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울은 이 하차 태그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부산시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차 태그를 하고 내린 승객을 대상으로 6월까지 경품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5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노선 조정이 나선다는 계획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